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I.M. 주님을 바르게 아는 것 7.Sign. 주님의 기적을 믿는 것 7.Church.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 7.Series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굳건하게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7.Sign.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 7.Sign.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 7.Sign.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1절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대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명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오늘부터는 4대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말씀의 제목부터 한번 써볼까요? 자, 이 4대교의 특징 제목 속에 나타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 살아있다고 말하곤 있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라는 거죠. 이 교회가 바로 4대교회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절 1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4대교의 위치는 어디였는가? 4대시에 있었는데 4대시를 좀 소개하면 두아디라 남쪽으로 약 48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아주 천연 요새였습니다. 가파른 언덕 위에 세워진 그런 도시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대단히 안정을 누리고 있던 도시였다. 전쟁이 잘 일어나지 않는 감히 적군이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좀 평화를 누리는 도시였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도시의 산업은 양털 가공업 그리고 염색 공업 양털 가공과 또 염색 이걸 하는 이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도시는 경제적으로 아주 풍부한 도시 부여를 누리는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보가 튼튼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롭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삶이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향락과 쾌락에 빠지기 쉽죠. 나라가 늘 이렇게 좀 긴장감이 있고 다시 말하면 외적에 침입이 있을 수도 있고 하면 정신 차리고 살거든요. 그리고 돈도 아주 풍족하지 않고 좀 부족하면 사람이 좀 열심히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아주 풍족하고 안전하니까 사람들이 쾌락에 빠지기가 쉬웠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대교회는 어떻게 설립이 되었을까요? 사대행전 19장 10절에 보면 바울사도가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가르칠 때 에베소 교인들만 와서 말씀을 받은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사대를 포함한 여러 도시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에서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본도시인 사대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대교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심부름꾼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라이언이 아니고요. 호랑이 또는 이런 야수들 라이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 또는 메신저 심부름꾼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미니스터가 목사라는 뜻도 있지만 장관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 미니스터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 어떤 뜻이 기본 뜻이냐면 종이라는 뜻입니다. 목사도 종이고 정부의 장관도 종이죠. 그래서 공적인 종 공복이라고 한자로 표현하는데 장관들이 어깨에 힘주면 안 되고 목사도 힘주면 안 되고 겸손하게 종의 역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대교의 사자에게 편지한다는 얘기는 이 들짐승을 말하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목해자들에게 편지한다는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정확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곱령과 여러분 일곱령 일곱령은 일곱은 성경의 7은 완전수예요. 왜 그러냐면 하늘의 수는 3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3의 일체 3이죠. 땅의 수는 동서, 남북 더하면 7이죠. 그래서 일곱령이라는 얘기는 완전하신 영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시죠?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완전하신 영 곧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보시면 일곱령과 일곱별 일곱별은 누구냐면요 이것은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나누었죠 교회의 목해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별처럼 소중하게 여기시는 존재들이죠. 이것이 교회의 목해자들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일곱령과 일곱별을 가지시니 일곱령과 일곱별을 가지시니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여러분 일곱별을 가졌다는 얘기는 이해가 돼요. 목해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오해할 수 있죠. 성령님과 예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거든요. 삼의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삼의가 삼의가 동일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하신데 성령님을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 이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지만 사역에 있어서는 순서가 있어요. 신분이나 본성에 있어서 우월하고 열등한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높고 낮는 지위, 고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적인 면에서는 순서가 있습니다. 성부께서는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일곱령을 가지시니 일곱별을 가지시니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자,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나 예수님이 사대교회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대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어요. 예배도 있고 봉사도 있고 뭐 다 있었어요. 헌금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교회는 죽은 교회였다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을 수 있냐면 디모드 전서 5장 6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디모드 전서 5장 6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 쾌락을 말해요.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니라. 사대교회가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교회가 예배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봉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헌금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향락 쾌락에 빠져서 죽은 교회라는 거죠. 성도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인 희락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즐거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즐거움 쾌락에 빠지면 영적으로 죽게 돼 있죠. 그래서 디모드 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구절 더 보면 디모드의 후서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세의 현상을 이렇게 말해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향락과 쾌락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시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요. 즐거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희락이고 다른 하나는 쾌락입니다. 희락은 어떤 즐거움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쾌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즐거움을 추구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닐까를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쾌락과 희락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또 하나 말한다면 희락은 다른 사람도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도 기뻐해요. 타인도 기뻐해요. 그런데 이것은 타인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타인을 파괴시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거나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 쾌락입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과 마약과 음란과 성폭행과 너무나 많잖아요. 이게 쾌락이에요. 그리고 희락은 본인도 기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추구했는데 결국은 본인도 기뻐하게 돼요. 타인도 기뻐하고 본인도 기뻐해요. 그런데 이 쾌락은 본인이 기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본인을 파괴합니다. 파괴해요. 파괴 좀 어려운 한자죠. 파괴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내 인생을 파괴합니다.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내 도덕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내 사회적인 지위도 파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실학이죠. 쾌락은 절대 아닙니다. 쾌락을 추구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4대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배가 없고 헌금이 없고 봉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는 다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쾌락을 추구했기 때문에 4대 교회는 예수님께 이런 책망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에 장의자에 앉아있는 죽음 좀 위에 쓸게요. 한자를 좀 이렇게 쓰는 것은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자를 좀 알아가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스튜디오가 아니라 본당에서 촬영하고 있는 것은 방역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본당에 저 혼자서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는 또 우리 개미기 팀장님도 들어오시고 이렇게 되니까 거리가 가깝게 또 저 외에 한 사람이 더 접촉하기 때문에 지금 본당에서 찍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어요. 교회 장의자에 여러분 장의자에 개별 의자가 말고 우리 본당에 있는 긴 의자를 말합니다. 장의자. 저도 의자를 이번에 좀 배우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도 한자를 많이 아는 게 아니고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배워가고 있죠. 교회 장의자에 앉아있는 죽음 여러분 교회 장의자에 왔다는 것은 예배드리러 왔다는 거 아닙니까? 남이 볼 때는 분명히 예배의 자리에 있어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의자에 앉아있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죽어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신자인데 영적으로는 죽어있을 수 있죠. 교회의 장의자에 앉아있는 죽음 여러분이 장의자를 영어로 퓨라고 그래요. death 죽음이죠. 인 더 퓨 이런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 자녀들이 영어를 또 배워가는 거죠. death 인 더 퓨 죽음인데 어디 있냐면 P-E-W가 장의자입니다. F-E-W는 적다라는 뜻이라면 P로 시작되는 이 E-W는 장의자예요. death 인 더 퓨 장의자에 앉아있는 죽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의 말씀으로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우리 식구들의 신앙은 장의자에 앉아있는 죽음은 아닌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를 서로 한번 돌아보고 또 내가 정리해야 될 쾌락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쾌락을 정리하는 그런 복된 가정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신앙은 아닌지 쾌락 때문에 죽어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날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몸이 아픈 성도들 또 격리적인 성도들 온전하게 치료하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가지 근심스러운 기도의 제목에도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